책에 나오는 순서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보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ppt 잘 들여다보면 배경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 어른.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사실은 만화가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나름대로. 그런데 컨티는 제가 다 짜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실제 대통령 비슷하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미지. 나름대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예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인데. 그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제 신채호. 묘청의 난 해가지고 예전에 서경천도론. 당군일의 최대 사건 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스토리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행정수도의 문제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공약이었는데. 굉장히 어마무시한 공약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공약에서 나름대로 히트를 친 거예요. 충청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충청권의 지지를 받고. 여러분 그 해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극적이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다. 막판에 약간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역전. 그런데 이 공약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도 많아요. 충청권의 그 지지. 충청도. 그리고 이게 서울의 집값.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해결하겠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이제 당선됐고 약속대로 충청권을 옮기겠다는.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의욕적으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때는 야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요. 야당도 극단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누구. 서울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아파트 등등. 여러분도 그 당시 서울에 만약에 집이 있었다면 반대하셨을걸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어떤 재산의 문제. 재산권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서울의 시민들이 또 자산가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 자산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이제 헌법소를 제기한 거예요. 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론은 여기 이제 약간씩 여기 이제 말풍선에도 들어있죠. 서울이 수돈한 점은 이제 헌법제 관습이고 우리 헌법정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서 사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다. 관습헌법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때 자세히 규명된 판례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을 폐지하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헌법 개정의 문제. 그런데 헌법 개정 절차는 국민투표에 의해하거든요. 헌법 개정을 확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헌법 130조. 마지막 조문이죠. 이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조문은 사실은 너무너무 시험에 그 자체가 많이 출제돼요. 우리 헌법 조문 시간을 또 볼 텐데 헌법 개정할 때 거쳐야 되는 국민투표권 있죠.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로 이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았어. 여야가 일반 법률로 다룬 거예요. 국민투표권 침해다. 그래서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헌법 130조 2항에 국민투표권 침해다. 국민투표권. 이게 결론이에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후속 얘기를 약간 보충해 드리면 결국 재판관들 7분이 위헌의결을 내셨어요. 7대 2로 위헌의결. 그런데 여야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이라도 헌법주의 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이상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이제 법치국가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야가 합의했어도 독립된 절차에 따라 헌법으로부터 부여하던 헌법재판권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6명 이상이 위헌의결을 내면 위헌인데 7명이 이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정말 당군 이래 최대 사건이 될 뻔했어요. 진짜. 그럼 소경 천도를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도 이제 단체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만약 그때 갔더라면 지금 여러분 이미 후속 법률로 세종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요한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을 싹 빼고 원래는 다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49개 기관 중심으로. 그런데도 지금 몇십만의 자족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대법원도 가고 헌제도 가고 주기관 다 이전이 됐다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서울은 인구 반토막 나고 오히려 거기가 진짜 몇백만의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이제 후속 법률을 만들고 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 인구는 보세요. 허허벌파인더 그쪽에 계속 커질 일만 있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도 많이 있었다 이거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뻔했던 거죠. 사실은. 물론 그쪽에 또 폭등했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그 요지 부분들은 또 기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참고. 나중에 본 강의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일단 우리 해야 될 만화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만화 중심으로.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계혈통지 사건이 나오죠. 부계혈통지. 자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1957년에 중국 흥룡강성 목당강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는 중국 국적의 아버지예요. 중국인이죠. 어머니는 북한 주민. 자 여러분 북한 주민의 법적지. 북한 주민의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법상으로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우리 이제 헌법 3절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북한 주민 탈북자들 여러분 지금 3만이 넘는 탈북자가 지금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국적법은 뭐냐면은 북의 혈통주였어요. 북의 혈통주. 아버지의 혈통을 봤어요. 어머니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어. 반대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이면 우리 국적을 취득합니다. 예전 국적법을.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밀입국 하다가 발가하게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북한, 전형적인 북한 주민이었으면 이거 쫓겨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제 밀입국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만약에 북한 탈북자면. 탈북자들이 어떤 의미는 다 밀입국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입국의 자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적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인. 아시겠죠? 그래서 다툰 거예요. 강제태건 능력. 이거 무효다. 그래서 이제 불안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헌재가 심판하게 된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게 참여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면. 사실 이제 이 사건 계속 중에 재청대상 국법조항이 97년 12월 13일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이건 꼭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학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의 비판들이 또 국제사회에 이제 복수국적도 허용하는 나라도 많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부계혈통주의, 가부장제, 어떤 잔재,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 부모양계혈통주의. 부모양계라는 건 부모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계혈통주의는 아버지의 혈통만 받던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고. 이 사건 계속 중에. 그리고 부칙에다가 부칙 7조에서 신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이런 조건화에서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그런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면 과거에는 외국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적법이 이제 전면 개정되고 나서 딱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한두 달 차이로 외국인 대우를 받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개정법 시행 이후에 태어나면 이런 조건화에서 태어나도 이제 한국인이죠.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조건화에서 태어난 애들도 신고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칙, 경과 규정을 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처럼 50년대 출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죠. 소급을 해도 꼬맹이들이나 혜택을 받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칙 7조도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헌재가. 그게 또 또 다른 차별이라면 이게 또 이제 평도권치에 입에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칙 7조에 대해서 헌재가 또 불합치 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국법조항은 이제 평도권치에 이제 위배된다고 본 거고 자녀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별치급을 하고 있으므로 평도권치에 위배된다. 아시겠죠? 일단 국법조항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이 부칙, 부칙. 부칙조문도 신법 시행 당시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치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칙조항도 평도권치에 위배된다. 그래서 부칙도 불합치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칙이 개정이 돼서 플러스 또 10년. 혜택의 범위를 플러스 10년 더 연장해서 소급해서 인정. 50년대생은 여전히 혜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또 왜 10년만 하느냐. 그 후속 법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봤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법적 안정성도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속 법sorum에서 보 therefore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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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ther